문화체육관광부가 각종 물의를 일으킨 대한배드미턴협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문체부는 이른바 페이백 의혹과 관련해 김태규 회장을 횡령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해임도 요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협회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2년간 약 2억 9천만 원 규모의 후원 물품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문체부에 따르면 후원 물품이 공식 절차 없이 임의로 배부됐고 협회 공모사업추진위원장 소속인 태안군 배드미턴협회로 4천만 원 상당의 용품이 지급됐습니다. 문체부는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조치로 1억 5천만 원 반환을 명령했고 제재금 4억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협회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일부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반납도 요구했습니다. 문체부는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지적을 받아들여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은 선수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후배 선수들이 청소와 빨래를 도맡아 하는 악습도 뿌리법을 방침입니다. 이번에도 고치지 않는다면 자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협회 모든 임원을 해임하는 관리단체 지정 선수 지원에 다른 예산의 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가 뒤따를 것입니다. 문체부가 강도 높은 조치를 내렸지만 김태규 회장의 해임은 배드민턴협회가 관리단체 지정은 현재 문체부와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대한체육회가 하게 돼 있어 실제로 제재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권종훈입니다. 이제 기분 좋게 해주실 말은 없어요.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만나면